자 HLB와 HLB 생명과 주가 흐름에 차이가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분께서 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올려 주셨습니다 자 지금 믿음을 베이스로 깔고 자의 백마 군단 아 을 타고 같이 달리고 있는 거죠 같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달리다 보면은 이 각종 장애물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마음을 흔드는 장애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돌발적인 장애물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게 에 엎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지금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HLB와 HLB 생명과학 시가총액 해놓은 걸 좀 보면은 이 시가총액별 HLB 가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지금 보시면 20조부터 해서 230조 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근거는 이런 부분이죠 자 피크 매출액이 이 5개 가 모두 제품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3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이랬을 때 영업이익이 한 2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자 PR50으로 보면은 115조 PR100으로 보면은 230조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IT사 인수 그리고 로얄티 부분을 또 인수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피크 매출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자 이제 1차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FDA 승인 신청을 또 할 예정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그거는 추가적으로 또 들어왔으니 이 피크 매출액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20조부터 해서 230조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0조 정도 됐을 때 50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목표를 일단 높게 세울수록 달성되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높게 세워놓게 되면은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어질 수 있죠 넓어질 수 있고 조금 길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저리 가면은 내가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언제쯤 매도하겠다 그때 가서 좀 조정하면 되죠 즉 이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계를 규정해서 낮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고차원의 고차원의 목표를 세우라고 그러죠 고차원의 목표를 세움으로써 달성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가 사용한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참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요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 나죠 4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4조일 때 8만 5천 맥스치 60조일 때 127만 원 50조일 때 100만 원 정도 되죠 106만 원 정도 자 이 근거는 다 동일합니다 자 요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분의 1 정도로 HLB가 평가를 받고 있죠 1조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진률은 2.47% 정도 되죠 외국인 소진률은 지금 HLB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지만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리버라는 부분이 또 있죠 자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판권하고 유럽과 일본 일부 요런 판권을 또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익을 다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가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게 1조하고 4조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되고 있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흐름 자체가 1봉으로도 이렇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지금 요렇게 놓고 보면은 어떤게 HLB고 어떤게 생명과학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지금 위치가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생명과학도 121선 부근에 있죠 자 HLB도 이제 121선 부근에 있죠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HLB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춰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지금 마주보는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냈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지만 몸통이 조금 크죠 자 그리고 자 생명과학도 마주보는 양봉 만들어내고 근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죠 자 지금 많이 달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이 생명과학이 조금 더 위치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제 조금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가는 방향 자체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움직임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HLB 상승하면 생명과학이 상승하고 HLB 하락하면 생명과학도 하락하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가다 보면은 생명과학이 먼저 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가 그랬습니다 생명과학이 또 먼저 대장을 잡고 치고 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또 되면은 또 HLB가 생명과학 뒤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겠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렇게 움직일 텐데 그렇게 움직일 텐데 같이 가는 방향 자체는 동일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호재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비율은 4대 1 비율 정도로 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HLB의 호재가 HLB 생명과학의 호재고 생명과학의 호재가 HLB의 호재죠 그리고 가는 방향 자체는 동일하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라이퍼리버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그런 상태고 HLB는 모든 수익을 다 가져오는 부분이고 생명과학은 또 판권이 한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분의 1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다른 이 두 회사의 차이를 찾아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쉽지 않다 별다른 차이는 없을 거다 그래서 HLB가 지가총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생명과학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50조 목표가가 HLB에서 500만원이다 그러면 생명과학에서는 50조 100만원 정도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조일 때 HLB가 20조일 때는 뭐 한 50만원 정도 그리고 그럴 때 생명과학은 한 85,000원 그 정도 이제 차이를 두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아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이제 딜레이가 조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죠 대세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을 게 없죠 그냥 쭉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좀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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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